고린도 교회의 문제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면 이 문제를 감추었습니다 큰 문제는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음행이 있었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 음행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도리어 교만해졌다 그랬습니다 교만은 하나님 자리를 빼앗은 거예요 그런 일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기준은 없어져 버리고 사람의 기준으로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여기지 않았다고요? 홍안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로 여기지 않고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일 한 번쯤 있을 수 있지 정도로 그냥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았다 이게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하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난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음행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사귀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음행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남을 속여서 빼앗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묵과하면서 넘어가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럼 오늘 이 부분과 저희가 절대 구분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걸고 계시는 도덕적 기준이 윤리적 기준이 높으시다는 거예요 평제라 하면서도 이런 행위를 공공연하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 속에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다 하면 말이죠 때로는 우리가 아픈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우리 삶 중에 여러분이 교제하고 만나고 있는 친구들 중에 이런 하나님께 옳지 않은 태도가 선명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같이 사귀어주고 밥을 먹어주고 동조하면서 그걸 묵인해 갈 때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들 안에서 선명하게 서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냥 공동체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개인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다스리시는지 경험을 못하고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 이야기를 우리 각자의 이야기로도 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음행하는 사람은 아닌가 내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아닌가 내가 속여 빼앗는 사람은 아닌가 라고 하는 걸 점검하면서 나 때문에 내가 다른 이에게 혹은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값으로 사신 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음행을 하면 그것은 다른 죄와는 달리 우리 몸 안에 죄를 범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상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를 상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넘어가주고 그냥 포용해주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묵은 누룩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묵은 누룩이 그 묵은 누룩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묵은 누룩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삶이 왜 확연히 다르지 않을까 왜 비슷하다고 자꾸 느껴질까 저와 여러분의 묵은 누룩 때문은 아닌지 살펴봐야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이건 아주 충격적인 사인이거든요 오늘을 사는 예수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묵은 누룩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튕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생각이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자리가 이동됐으면서도 생각이 이동이 안 되면 더 혼란스러운 삶을 살 거예요 우리의 묵은 누룩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표정과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왜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음행을 피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음행을 행한 사람을 내쫓지 않았을까 그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묵은 누룩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묵은 누룩은 무엇인가 살았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오고 내 가슴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새로운 태도와 자세로 살도록 하는데 내게 있는 묵은 누룩은 무엇인가 그것이 나 개인의 전통적인 내 고집이거나 내 익숙함이거나 내 편안함이거나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묵은 누룩이라 하나님의 세계가 내게 못 들어오도록 맞는 것이라면 오늘 한번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내게 때로는 아픈 말씀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나를 격려하는 말이라면 내가 지쳤더라도 아멘으로 받고 용기를 내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나의 전통이나 내 방법이나 내 익숙함보다 더 소중하게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